자 분 단위로 분 단위로 내 인구수 상대에게 방송하기인데 말하기죠 그죠? 예 상대에게 방송하기 1분, 2분, 3분 요렇게 끝날 때까지 그죠? 분 단위로 내 인구수를 말하는 거 어 그죠? 예 어떤 느낌인지 알시겠죠 여러분들 그죠? 상대는 참고로 적읍니다 여러분들 랩은 아즈텍이구요 살다살다 또 이런 미션은 또 처음 보네 이거 뭐 싫어합니까? 예? 정말 돋 크네 1분 인구수 9입니다 이런 미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진짜 궁금합니다 상상조차 한 적 없는 미션인데 정말 돋 크네 일단 받아서 갑니다 일단 1분 보고는 끝이 났구요 똥물 없는 거 확인했고 설마 오두론 다르진 않겠지? 흠흠흠 혹시 모르나? 꼭 지져줘야되나 또 혹시 혹시 오두론을 대비해서 또는 구두론 대비해서 아유 시간도 신경 쌓이니까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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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리는 게 아니네 은근히 말리네 이거 은근슬쩍 스릴쩍 말린다 여러분들 막말로 2분 인구수 13입니다 아유 은근슬쩍 스릴쩍 말린다 신경 많이 쓰인다 여러분들 이거 엥? 아유 은근히 신경 쓰이네 퇴즈 아저트 핵이기 때문에 약간 째께요 여러분들 어 14이너 14포트 간다 아저트 러시 고르 좀 있으니까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4링 룩링이네 룩링이면 두께로 막아줬네 20릉은 두께로 막아주는데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미네랄리 부족합니다 아, 이거 애매한 타이밍이 올 것 같은데 아, 진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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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매한 타이밍인데, 지금, 잠시만 예? 3분, 인구수 16입니다, 홀리엔덜, 달, 달과, 달과,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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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쌀 뻔했네, 아, 아, 쌀 뻔했네, 아, 아, 쌀 뻔했네, 더 필요합니다. 막말로 캬스 잃어버릴 뻔해 아 이거 신경 은근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진짜 진지빨고 은근 말린다 이거 심하게 말린다 이거 이만 뒤졌구나 4분 인구수 24입니다 아 이거 말리는데 이거 진짜 농담 안해 아 나 게임에 집중을 못하겠는데 아 아 아 집중이 안 돼 지금 너무 진심 뻥 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현답게 뻥 치는 거 아니야 지금 집중이 안 돼 허 아 머리 어지러워진 한다 아 에너지 소모 장난 아니야 5분 인구수 37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두위야 쓰읍 아 이거 두위야 이씨 아 아 머리 졸라 아파 후아 아 나 마탱이 축하네 진지빨고 어 아 아 오우 내 목숨을 ride 죽기 딱 좋은 날이로 아 devant 아 머리 아파 50입니다 아 나 머리 아프죠 지금 여긴 어디 나는 누구 홀니 딸 홀니 딸 홀니딸 누구 뭐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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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이쌰 아 나 정신없다 진짜 아 나 지금 내종지온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맘발록 7분 인구수 62입니다 아 나 내종지와 진짜 진심 여러분 진짓 빨고 나 지금 내종지 하고 있어 내가 필요한가? 시행주 알았다 내가 필요한가? 나를 활용해라 알아서 기다려주라 악은 전세 도전 중 나오면 죽기 시작 죽기 시작 아 여기서 못끄내면 실거같아 아 타이밍러시 지렸다 인정? 시원자면 타이밍러시 지렸다 인당! 시원자면 인정? 고성마말로 인당! 아 타이밍러시 개쌉 지렸다 농담하네 아 타이밍러시 개쌉 지렸다 8분 인구수 74입니다 하필이면 수타가 또 74냐? 이거 뭐 실화입니까? 어 적당히 준비되 엠드리게 어둡니다 라일러 어 기르지는 5,7,8,9,10 어 기르지는 마라 주식이부대 드리게 드미래 엠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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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틀 엠드리 꼴라임이라 써빨라깔라깔라깔라깔라 해주는 엠드리 모습입니다 적당히 준비되 드리게 드미래 어 어 제5 어 셔틀 꼴따라이라 뽕 라일라일라일라이 으이 아 아 아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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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인구수 82입니다 아 여러분 나 진짜 정신 찰랑 창랑 뭐고 이거 정신 창랑증 걸리겠다 여러분 막말루 진짜 아 나 머리야 아 두개야 아 아 이거 뭐 쉬라입니까 아 어 67890 아 똥살거 같네 아 똥살거 같네 빨리 끝났다 아 똥질거같이 진심으로 어 어 디방판단이네 이거 왕말루 인정 콜드 잡아주고요 크루 왕말루 인정 크루 왕말루 인정 오 인정 오세게랍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하우젠들 바루산트 10분 인구수 102입니다 어 그죠? 어 요거는 그죠? 약간 인정 그죠? 시청자분 막말루? 어 인정? 어 인정 어 어 우리도 너무 그죠? 어 우리도 너무 빠듯하게 살면 안 돼? 어 그죠? 어 사람이 그죠? 뭐 3초? 4초정도 그죠? 어 어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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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들에게 에센스있구요 개아즈 잃어버려져 그죠? 어 좀 영겸세 드립니래 콧세 공기로 발치 좀 더 되나요? 어 거기 다 돼가네요 이제 어 기르지는 음... 말하쇼요 어 어 lub 음 음... 음... 스팸띠니uerdo 스 notation 엔 아가타 렛츠고 엔들바디 엔들블브 오우 젤발고 슬베줌 미래 오오오오오오오 오우 셔틀펄라 오 아아 왜이래 이 양반 정신사랍게 이 양반아 나 지금 정신없어 아아 이 양반아 나 지금 정신이 없어 12분 인구수 107입니다 주역당의 좀 부탁드리겠 랄라일러 어 저 저 저 정당이 있은 무대 홍 아 나 머리 아프다 나 지금 머리 조금 많이 아파요 매우 매우 아파요 13번 인구수 106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어 머리 아파 정말 기르지 말아줘요 부담스리게 됩니다 어 역제를 발급해주는 모습이고 하이템으로 조금만 더 늘어주는 모습입니다 어 포셔를 계속 벗고있네요 이런 잉크 잉클 어 팔루산틀 팔루션 보소 어 주옥 후치가 안와요 기기르지는 말아 어 앤들 스컬지부터 1전4 빨아줄테니까요 홀리앤들 달클라일러 각입니다 어 제대로 1전4 맞아버렸나요 그러십니까 오 잭잭잭 오 잭잭잭 오 잭잭잭잭잭 오 잭잭잭잭잭 홀리앤들 달달달 수고하십니다 어 바조타 드립 나왔네요 바조타 싫합니까 예 바조타 드립 바크 좋다 자다치 독네 네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